3. 4. 안녕. 4. 이렇게 하게 되요? 어떻게 해야 되요? 사랑 없을 여거든 연필 웃으세요. 어떻게 잘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미수가 진짜 입꼬리에 귀에 걸린 겁니다 남군 하사님이 올라와서 다시 이쪽 겨드랑이 해감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불력 계통에 기능할 때 신경기를 신경기를 보유하는 기능을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질투가 나긴 했습니다 질투가 나긴 했습니다 질투라니 내가 지금 여기 눈뜨고 있는데 질투라니 무슨 말입니까 공연주 교육생? 생각보다 잘 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상당히 잘 감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게 정말 한다고 하면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이 반복 숙자를 통해서 실력을 갖추고